아 뭐하는건데 어떻게 하라고 애들이 사이 쳐다보잖아 어! 여기 햇빛있어 한번 하지라면 보게 하지? 아 이거 완전 라이브인데? 어떻게 하라고? 처음 어떻게 하라고? 레디 큐 자 쏘니가 간다! 자 안녕하세요 쏘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페이스죠? 자 오늘은 라칸에서 현지 친구들이 사는 곳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따라오시죠 웃기죠?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전부다 얼굴을 잘 가리시고 자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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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 친구들 안녕 헬롱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 뭐야? 아 뭐야? 아 어깨나?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현지 로컬지자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동영하실 때 얘기도 안좀 해보고 오케이 다시 들어가 여기서 잘 들어가면서 그냥 평소에는 이 정도 걸리면 여기로 다 녹음이 돼있어 알았지? 자 안녕하세요 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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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뭐가 긁고 있거든요 뭐가 긁고 있는데 이게 뭐가 긁고 있는데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고기 아 밥을 짓고 있대요 어 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 안녕 엄마한테 야 빨리 가줘 자 여기 보시는 치킨을 보실 수 있네요 아 이 친구들이 먹는 애들이 아니라 싸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닭 소쌈 아시죠? 청도 소쌈 같은 경우에는 이 소쌈을 하는 투개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헬롱 치즈 오 처음 만져봐요 오 느낌이 생각보다 좋다 아우 더 아우 더 이게 뭐야 더 웃겼어 아우 가 빨리 빨리 와 얘들한테 까져도 좀 사줘야 되겠다 얘들한테 까져도 좀 사줘야 되겠다 좀 딱 고기 가져와서 하러 가자 그래 마이크는 그대로 있지? 마이크는 그대로 있지? 와 진짜 덥다 여기 여기 에어컨이 없으니까 더 더운 것 같아 와 땀이 땀이 어우 고양이 다 돼 고기 intercept 영원히 하나 유독 또 oma 한국뭐리 한국뭐리 가능하시나요? 아 아 자 고기 이쪽으로 가보세요 아 아 아 그리고 손님한테 왔습니다 여기 맛있는 거 엄청 많네 불량식품이라고 하죠 캔디부터 시작해서 초콜릿과작까지 쭉 이렇게 튑니다. 자, 이거 얼마인지 한번 물어볼까요? 얼마인지 한번 물어볼까요? 자, 이것 좀 물었고 구야, 원피스에서 빌라다. 세븐? 세븐페소래요. 7페소. 한국 돈으로 한 200원 정도? 오, 괜찮네. 200원 정도? 라피지님, 주무세요? 아, 누구 집에 가는 거야? 저 친구 집에? 예집 갔으니까 다른 애 집에 가는 거야? 땡큐! 안녕하세요. 살라마뻐. 난 왜 계속 콩콩가 이거 뭐. 태국인사지. 아, 미치겠다. 자, 어디로 가야 돼? 여기? 여기 좀 그런데. 아, 조민이 우물 퍼서 쓴다는 게 이거구나. 조민이 그랬거든. 우물을 길러서 쓴다고. 우와, 대박. 아 이거를 내려가지고 물을 길러 쓰는가봐요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한번 해볼게요. 자 이걸 내려서 자 이거를 아 이렇게 야 대박 오 대박 잘 하죠 잘 하죠 우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깎고 손도 씻고 오 괜찮네 괜찮아 좋은가 봐 괜찮아 물어 아니야 오 예뻐 안녕 오 갑자기 아이씨 물리패자 갑자기 물으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필리핀 갠데 어떻게 한국말 안 들어? 아 눈빛으로 다 했을거였어요 저도 개 키우거든요 갑자기 물으라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물릴 뻔했어 조용히 쉬어 조용히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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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마라고 지지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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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저분 한잔 가셔가지고 없어 기억이 없어 계속 우리 보고 니콘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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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 니콘진 안녕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 나도 알아요 엄마 염소도 있어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얘들 막 뭐 파네 아 망고 앙고 베이비 아 디스 오빌라나 바이베소 아 바이베소 아 이거 칩인데 여구랑 같이 먹는거 이거 뭐야 슈마 슈마 슈마야 야 간식거리죠 간식거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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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동굴은 뭔가요? 염소에요 염소 주인 있는 애들이라서 건드리면 안돼요 빨리 오세요 자아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사람 죽일 날씨야 그치 아 어머 얘도 다 따라와 큰일났어 아니 나가는 길이 어디야 어머 갑자기 죽여 저러가 알았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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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빨리 쫓아왔어 빨리 와 필리핀 애들이 나 맞아 해 필리핀 애들이 정이 되게 많아 정이 그치 아가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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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안녕 안녕 아가야 아가야 안녕 해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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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바빠요 지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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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